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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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바이 됐나요? 어디.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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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 항 Man. 스탠바이. 잘했어. 옳지. 잘했어. 잘했어. 지금 문제는 내가 돌았죠?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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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버디. 예. 가구 빼서 버디가 갈 수 있는 길을 해준다면 여기로 해줘야 해요. 예. 잘했어. 어렵네. 아니, 아니. 그래야 여기 충돌이 없거든요. 한번 다시 해볼게. 버디. 버디. 오케이. 오케이. 엄마가 못 하니까 화낸다. 어? 왜? 그럼 여기를 못 한거야? 아니 못 한게 아니라 운전은 잘 못하는거지 아 그래요? 아니 못 본거 같아 아니 못 본게 아니고 그니까 너무 손에 집중하게 하면 버디 예 버디 예 그냥 가게 하고 예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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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 예 얼치 굿 와 여기있다 버디 아유 저거 아저씨 던져줘야 나 버디 버디야 야 애가 눈도 안좋고 코도 안좋고 귀도 안좋아 전체적으로 아 이상하다 애들이 보호자 닮는다고 하는데 혹시 부르면 잘 못들어요? 응 방금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그냥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걸 다시 넘어오라는거에요 이거 하나를 마지막에 하나 빼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는거죠 여기서만 바꿔봐 이렇게 해서 해봐봐요 일로와봐요 여기 하나만 해봐요 네 해봐요 갔다가 내가 이쪽으로 돈단 말이야 허디 얼치 굿 잘했어 얼치 굿 하나 던졌어요 굿 옳지 해 예 다시 와가지고 내 몸이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아이가 오면 예 잘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랜덤적으로 다시 올 때 예 이쪽으로 돈단 말이야 이쪽으로 돌아오는거에요 몸신호 게임이 여기에서 나오는거에요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려볼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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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리고 올 때 살짝 돌아가서 거기 오면 바로 보상 좋아요 옳지 예 그리고 조금 돌아요 또 오면 노 고집이 있어 애가 고집이 있어 알았는데도 아 마을의야 나의 길을 걷겠대 땀다 둘 다 고집이 있어 우와 이거 진짜 괜찮 해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